자 오늘 갑자기 시장에 앞서서 2018 신한은행 마이파티 비오리그 수상의 주인공 정박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인공 자 그럼 3월 월요년 MVP 전수 시상 지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에 함께해주신 신한은행 안크웰 성부팀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후 2018 신한은행 마이파티 비오리그 4월 월만 MVP의 주인공 KTVT의 소리 없이 가을 타자 유한준 선수입니다 자 유한준 선수의 이름으로 1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이 전달되겠습니다 자 유한준 선수는 8표 중의 과반수 이상이 15표로 확대했고요 패투표 무려 2만2,311표, 47.1%의 압도적인 투표수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한번 유한준 선수의 축하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멋진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상회에 함께해 주신 시상회의 안구열 성모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